봉축문 오늘 2641주년 부처님 모신단입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 모심을 봉축합시다. 부처님은 오해의 암흑세계를 밝히시려 지혜강령으로 오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님의 자비강령을 맞이합시다. 그리하여 삼덕의 고뇌를 벗어 청정심을 성취합시다. 무지의 아집을 버리고 해탈의 불질을 정덕합시다. 불행에 고뇌하는 이웃들에게도 부처님의 강령이 두루하여 평안과 복락의 밝은 삶을 얻게 합시다. 부처님의 무량강령심을 받아 밝고 복된 환경을 만듭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수범하신 종사님 종사님의 법력이 상조하시는 해월정사 봉은 도량에 내일을 밝히는 심등을 켜고 보다 밝은 복절을 이룹시다. 추모성역 조성불사의 물심으로 도와주시는 불자님들의 가정에 불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사회가 안정되고 남을 배려하는 불국토가 이룹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해월정사 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신 동토의 권역의 승 주지 추